예 왕소 전하 오셨사옵니다 얘기 좀 나눌 수 있겠어 앉으시지요 저와 전하 사이에 아직도 나는 얘기가 남아있습니까 그댄 나에게 금강산에서 사람답게 자랐다고 했어 그리고 그대는 서로 죽고 죽이는 생례를 배우며 황실에서 짐승처럼 살았다고 했고 내 그대를 이해해보겠소 그대의 치열했던 그 삶 내 그 삶을 이해하도록 노력해보겠단 말이요 난 그대의 방식은 동조할 수 없소 이것이오 공주 난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고 생각하오 이 나라 고려 황실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내 이 손으로 끝내 생각이오 왕집정을 몰아내고 황제를 황제답게 만들 것이오 나는 대조패야 아버님께서도 하시지 못한 일입니다 해서 그대와 내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인 것이오 우리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서로가 다른 길목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 시작일 수도 있소 여기에 내 이 진심 내려두고 가겠소 olduğ 무슨 일일이 무슨 일일이